1. 골스카야 인더스튜리로 떠납니다 음..아까 잘하던 애들 팀입니다 포로메테스, 겐지, 역전술사, 메르시 계속 하던거 아네 쟤들이 아 레전더리도 있어요? 이게 랭크 아닌가? 이게 랭크 아닌가? zas ㅈ래됨 ㅈ래 ㅇㅋ ㅇ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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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 ㅇ 아, 그래? 타워있어? 뭐야? 오, 한쪽 한쪽 저 위에 있네 개, 멍멍이 같은 자식이 오, 고마워요 나 이거 그냥 여기 둘게 전당이 정포탐이다 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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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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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에이 리프 안죽었다 어 잠깐 메르쉬 아 메이메이~~ 띵띵띵띵띵 리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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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한쪽 사냥 정불 다 채웠습니다 이것도 너한테 보시지 아우 버킹 한조 오우 한조가 잘하는데? 아 이게 재밌겠어? 아 나 봤다 리퍼 리퍼 사냥꾼이 은밀하게 거칠 것입니다 아우시 워우우우 우우우우우우 Tennessee 나태 ㄷㄷ 여기면 되겠지 어 어디야? 뒤에 있네 자뻑이다 안녕하세요 널 위해 준비했어 리퍼 타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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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 야아 이 한조는 더럽게 짜증나네 우와 한조 진짜 으아 저 타워 알았어 미안해 타워를 부술 수가 없다 조준이 안된다 잡팀 꼴네 바퀴받 킹 어 핫 천구들 안 쓸게 그냥 저거 타워가 있는걸 지금 못보셔가지고 계속 리퍼 저 포탑좀 부수자 우오!!! 포탑 먼저 죽을거랭ikum 적도탐을 방해! 적도탐을 방해! 오케이! 보자! 오케이! 마지막에 딱! 이거 할만해! 내꺼 나오겠는데? 아 내꺼 안나오네 마지막 잘한거 같은데 아 마지막에 잘해준거 같은데 탕크한테 줘야지 게임할때 처맞았는데 투표는 받아야지 어? 반가워 한글자막 by 한효정